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대념처경 7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곱 번째로 법념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념처 수행은 신수심법 해서 법념처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번에 걸쳐서 법념처를 하겠습니다. 이 법념처의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다섯 가지 장애, 오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무더기, 오온. 그 다음에 여섯 가지 감각장소, 육처, 안이비설신의죠. 그 다음에 칠각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그 다음에 사성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오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오온을 보고 또 육처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음, 칠각지, 칠각지를 닫고 마지막으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성제를 우리 거로 만드는 그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계, 다섯 가지 장애지만 모든 장애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섯 가지 장애의 오계를 보면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훈침, 덜뜸과 후회, 의심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깨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라고 깨뚫어 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다는 겁니다 또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뚫어 한다 그래서 마시 사여도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바라고 좋아하는 것 또 가래, 탐욕 그런 모든 것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한다 감각적 욕망이 굉장히 범위가 넓죠 우리가 바라고, 좋아하고, 또 뭔가 갈구하고, 탐욕 이런 것들을 다 감각적 욕망이라고 한다 그 감각적 욕망이 생겨날 때마다 마음을 챙기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깨뚫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챙겨서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이래 딱 정확히 아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이래 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을 챙기기 때문에 그 감각적 욕망이 생겨나지 않고 사라져 가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봄으로써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때 감각적 욕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깨뚫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난 것을 잘 자꾸자꾸 보다 보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여섯문, 안이비설신이죠 여섯문에서 드러나는 어떤 물질, 또 정신 그런 대상들을 이건 항상 하는 것이다 행복하다, 자아다, 깨끗하다 무상고, 무화, 정, 이거죠 깨끗할 정자라고 마음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일해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있고 변하지 않고 행복하고 내 것이고 깨끗하다 한다 이렇게 마음 기울이는 것을 어리석은 마음 기울이기라고 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마음 기울이는 것은 모든 불선업을 생기게 하는 근본 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볼 때 지혜롭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면 거기서 모든 번뇌, 불선업이 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뭘 대상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고 있나 아니냐 지혜로운 주의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불선업적인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는 특히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 이거는 깨끗하다 하고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깨끗하다는 건 그냥 꼭 깨끗하다 보다도 아까 우리가 대하는 대상을 무상고, 무아, 그 다음에 깨끗함 이래 했지 않습니까 무상이라는 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괴롭고, 내 게 아니고 나머지 이것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참 보기 좋다, 또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이걸, 이런 것을 깨끗하다고 보는, 보는 데 다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못하면은 아, 저거 참 멋있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한테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은 이런 어리석은 마음 기울임, 어리석은 주의 때문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 깨끗하지 않음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반대로 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거기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기울임, 지혜로운 주의라는 것은 지혜로운, 요니소, 만화시까라의 번역인데 지혜로운 주의, 또 마화시 사회도 책을 번역하신 분은 지혜로운 마음 기울임, 뭐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제 향하는데 그때 어떤 지혜롭게 하냐, 어리석게 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기울임이라는 것은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무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라고 이제 관찰하는 그런 윗바사나로서 그렇게 관찰하는 거나 그 다음 이건 더러운 것이다고 거기에 오로지 더러운 것에만 마음을 딱 기울이는 사마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주의에는 윗바사나적인 게 있고 사마타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롭지 않게 마음을 기울여서 감각적 욕망이 생겨났을 때 윗바사나 관찰을 하던 또 더럽다고 사마타적인 주의를 기울였던 그렇게 지혜롭게 하게 되면 그 감각적 욕망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 기울임,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 어떤 대상을 볼 때마다 주의가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가능하면 지혜로운 어떤 주의를 계속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각적 욕망이나 오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통해 부분적으로 제거했거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익한 마음이 돼서 그런 어떤 번뇌가 없어졌거나 또 그 다음에 억압해서 그러니까 선정이나 사매나 이런 걸 통해서 억눌러서 제거된 감각적 욕망이라는 이 가래와 탐욕 그 모든 것이 아라한 도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 도를 우리가 도에 지혜가 있을 때 감각적 욕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와 또 파옥사예도가 말씀하신 걸 보면 파옥사예도의 말씀도 주석서를 좀 해설한 거죠 그러니까 주석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나 그것에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좋게 보는 겁니다 참 멋있고 좋고 매력적이다 이래 보는데 반대되는 거로 부정한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주의가 될 수 있는 소질을 완전히 없으려면 부정한 표상을 자꾸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부정한 표상이란 뭐냐면 사체, 사체 열 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념체에서 묘지관찰 아홉 가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체가 부풀어오르고 또 그다음에 금풀어지고 문드러지고 또 뭔가 이래 끊어지고 뜯어먹고 그런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열 가지하고 우리 몸을 이루는 서른 두 가지 그 부분에 항상 우리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을 익힌 표상 표상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뭘 자꾸 관찰하고 관찰하다 보면 눈을 감고도 그 상이 나타난 걸 표상이라고 하는데 표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익힌 표상하고 닮은 표상이 있는데 아나파나사티의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 빛과 대상이 하나가 되게 되는데 빛이 처음에는 아지랭이처럼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익힌 표상이라고 하고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그 빛이 보석처럼 이래 밝아지는 그래서 환한 어떤 분명한 표상이 되면 그걸 우리가 닮은 표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강박경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평소에 수행을 통해서 부정한 표상 그러니까 사체 열 가지나 몸을 이루는 서른 두 가지 그거를 계속 관찰을 통해서 익힌 표상을 얻어도 감각경 욕망이 많이 제거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철저히 해서 산매를 얻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는 길로 감각적 문들을 잘 단속하는 겁니다 사실은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우리가 눈, 기, 코, 혀, 몸, 정신을 통해서 뭘 볼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볼 때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해도 감각경 욕망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또 적절하게 먹어도 거기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런 욕망으로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 먹을 때 우리가 하루에 세 번 먹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세 번 먹겠죠 출가하면 한 번 먹기도 한데 그럴 때 그때 마음을 다시는 훈련이 되면 또 감각적 대상을 볼 때 그런 어떤 게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몸이 많이 먹어서 또 뭔가 이래 마음이 많이 허탈해지면 또 감각적 욕망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반들 도반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감화를 받고 나도 참 저분처럼 청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을 잘 다스리는 적절한 대화 또 내한테 그런 게 일어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거를 할 때 감각적 욕망이 다스러진다 이거입니다 레아타 스님의 말씀도 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장애들은 오개를 다 통틀어서 말한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천상에 다시 태어나거나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 또 선정과 열반의 성취에 이르는 길을 막기 때문에 장애라고 한다 그 옥에 빠져 있는 안은 우리가 열반을 성취하는 것도 어렵고 또 선정을 얻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기 때문에 장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선정을 이룩한 훌륭한 바람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 선정을 못 닦아도 과거 생에 선정을 많이 닦은 그런 좋은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굉장히 팽창하고 수축하는데 이 세계가 수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은 수축한 당시에 색계와 무색계 선정을 얻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색계와 무색계를 얻게 되면 수축하고 팽창할 때 그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 말고 보통의 사람들은 수축하게 되면 광음천이라는 데 태어나게 됩니다 광음천이 색계 두 번째 세계인데 거기는 범천의 세상이죠 거기 태어나면 범천을 유지하려면 선정 상태, 선정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음천에 태어날 때 우리는 언제나 선정을 닦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충분한 선정을 닦았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닦을 수 있다 내가 저런 선정을 어떻게 닦겠나 그거보다는 내가 전에 저런 걸 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감각적으로 기분 좋은, 즐거운 호감을 갖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다 같은 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칫하면 감각적으로 기분 좋고 즐겁고 호감이 간 대상에 대해서 자칫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감각적 욕망이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적절한 숙고가 아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숙고다 그러니까 대상을 볼 때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또 괴로움을 절고음으로 자아가 없는데도 자아로 또 불결한 것을 깨끗함으로 여기는 숙고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외우셔야 돼요 무상고, 무아, 그 다음에 부정 이렇게 그 반대를 취하게 되면 감각적 욕망이 탁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 그러니까 현명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주의냐 또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주의냐는 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냐 안 보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은 무상을 영원함으로 계속 항상 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레아타스님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오온을 무상하다 사실 오온은 무상한 겁니다 오온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사라집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것들을 식별할 수 없으면 오온을 비구다, 비군이다, 그 사람이다, 나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정신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데 그거를 순간순간 보지 못하면 아, 저분은 비구선입니다 뭐 이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의 측면에서는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또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습적인 진리 측면에서는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둘 다를 일해 다 같이 일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한쪽에 치중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주의의 두 번째는 괴로움을 절거움으로 잘못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존재를 볼 때 괴로움 속에 있는다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런 어떻게 하면 좀 괴로움을 줄이는데 나한테도 좀 도움되는 거하고 상대방한테 도움 주나 이래야지 아, 절겁다 이래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무화를 자아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언제나 존재하는 자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깨끗하지 못한 것 불교라는 것을 깨끗함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아타스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30 이상 32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데 그거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냐 그거 다 싫어한다 보기도 흉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질 못하니까 가래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겠지만 감각적 욕망은 감각적으로 매력적인 대상에 현명하지 못한 주의가 부분적으로 일어날 때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생긴다 그래서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이때는 지혜롭지 못한 주의가 있었던 상태겠죠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라고 깨끗한 알고는 현명하지 못한 주의로 인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고 알아야 된다는 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의를 기울이냐 합니다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결과가 오고 지혜롭지 못한 주의를 네 가지죠 무상고, 무아, 부정 반대로 보게 되면 안 좋은 게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악의에 대한 건데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나에게 악의가 있다고 깨끗한다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깨끗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난지 깨끗한다고 깨끗한다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끗한다고 어떻게 하면 제거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은지를 깨끗한다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이 있을 때 내게 해태와 혼침이 있다고 깨끗한다고 깨끗한다고 해태와 혼침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혼침이 없다고 깨끗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혼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끗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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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끗한다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혼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은지 깨끗한다고 그 핵심은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주의 마을시 사회독교에서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고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데 악의라는 것은 화라고도 볼 수 있고 분노라고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뭔가를 거부하는 사실 세상에 모든 것은 있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과의 법지상에 있는데 그걸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게 악의인데 그런 악의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무상고, 무아, 그 다음에 깨끗하다 그러니까 대상을 항상하다, 행복하다, 자하다, 깨끗하다, 멋있고 좋다 이렇게 딱 뭐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화내도 된다 화낼 만하다 하고 마음을 그렇게 딱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아, 이건 화내도 좋고 화낼 만하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주의입니다 마음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라는 것은 안함 그러니까 불안도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혜태와 혼침은 그 아라안도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불안자 이상은 이 화를 내는 사람은 불안자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석서를 보면 화나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여섯 가지 법을 말해놨습니다 첫째가 자애, 자애의 표상을 가지는 겁니다 자애의 마음으로 자꾸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닦나면 자애로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자애를 닦는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대상에게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화를 닿았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은 모든 사람은 업이 자기의 주인이다 업에 따라 산다 그런 걸 봐도 누가 날 화나게 할 때 그 사람에서 나쁜 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안 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업에 대해서 또 우리는 누구나 업의 주인이고 상속자 그걸 분명히 알아도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자애를 잘 닦으신 분하고 가까이 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애에 대한 이야기를 적절히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은 우선은 해태와 혼침이라는 건 주석서에 보면 과식 많이 먹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먹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무리하게 활동을 많이 해도 해태와 혼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어떤 활동 또 어떤 행동 이런 거는 그걸 또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이 올 때 자세를 바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전에서는 광명상 광명상을 이 마음에 가져도 도움이 된다 광명상에게 그러니까 밤 같으면 달빛이나 또 달빛 이런 거를 자꾸 그의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햇불, 불빛 같은 거 낮에는 태양빛을 마음에 또 이렇게 해도 그 때 해태와 혼침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이라는 게 사실은 실내에서 있다 보면 눕다 보면 일어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에 머물러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일에 수행을 열심히 하는 훌륭한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해도 그런 분들을 봐도 또 해태와 혼침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태와 혼침을 두타행에 대해서도 두타행이라는 건 수행의 일종인데 13가지 두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구 선임들이 필수품이란 게 있는데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거처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 필요한 약이 있는데 거처나 음식이나 그 다음에 옷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옷 같으면 분소위만 입는다든지 옷 딱 세 벌로 입는다든지 또 먹는 것 같은 경우는 탁발한 것만 딱 먹는다든지 거처는 숲속에서 이래 있다든지 눕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두타행에 대해서 대화를 해도 해태와 혼침이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덜뜸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있다고 알고 또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비구는 전에 없던 덜뜸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또 그걸 없앨 수 있는지 또 그걸 없애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는지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마지막인 의심 자기에게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깨뚜루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깨뚜루 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뚜루 알고 어떻게 일어난지를 딱 아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제거하는지 또 어떻게 제거하고 난 뒤에는 다시 안 일어난지를 깨뚜루 한다 그래서 마의사회도의 어떤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 덜뜸은 아란도에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아란이 돼야 어떤 형태의 아주 작은 덜뜸이라도 완전히 없어지고 고요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제 후회는 불안, 불안도, 안암도, 후회 후회는 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불안자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소멸하고 의심은 예루자가 되면 의심이 완전히 해당되고 이 예루자부터는 성자이기 때문에 의심 있는 것은 범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세 보면 이런 덜뜸과 후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여섯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뜸과 후회에 대해서는 사실 덜뜸과 후회는 뭔가 지혜롭지 못하고 차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석세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이 경전, 니까야 있죠 니까야를 철저히 공부를 니까야와 주석서를 철저히 공부해도 덜뜸과 후회가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전을 철저히 공부하고 그 경전을 또 철저하게 탐구를 하면 경전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유익한가 해로운가 그런 탐구를 또 꾸준히 해도 덜뜸 마음과 후회 이런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후회란 것은 후회할 만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계율을 또 철저히 이해하고 지키고 그러면은 계율을 또 확실하게 되면은 개를 잘 지키면 후회할 일이 없어지겠죠 또 개를 잘 지키는 가운데 덜뜸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개를 잘 지키는 분을 이제 가까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또 훌륭하신 선지식을 또 가까이 해도 덜뜸과 후회가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와 훈침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대화를 해도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이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을 철저히 공부하고 또 경전에 나온 내용을 철저히 탐구해도 의심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율을 잘 이래 숙제하면은 숙제하고 지키더라도 이 의심이 또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자꾸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럴 때 의심이 오기 때문에 계율을 또 철저히 이해하고 지켜도 그런 게 많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도 이 의심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성 삼보의 공덕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대화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또 의심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예류도를 얻을 때 의심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부는 항상 의심 속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고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고 안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합니다 또 법에서 일어난 현상 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나 또 법에서 사라진 현상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법만이 있을 뿐이구나 하는 수준의 어떤 마음 챙김을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분명한 암과 또 마음 챙김이 확실히 돼야 그런 아 법이 있을 뿐이구나 다른 법에 관계되는 존재나 이런 건 없구나 또 법이라는 게 무상고 뭐하구나 이걸 철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물어있게 되면은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게 지내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국사회도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오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일어난 현상, 사라진 현상 관찰할 때 일어난 현상은 감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대상을 볼 때 지혜롭지 않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개가 일어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사라지는 것은 감각적 대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주의를 할 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지혜로운 주의, 어리석은 주의 지혜로운 주의는 무상고, 무화, 부정 또 어리석은 주의는 그 반대겠죠 그것에 의해서 오개는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다섯 가지 무더기, 오온에 대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나 등으로 취착하는 다섯 가지 무더기, 오치온이죠 등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어떻게 비구가 나 등으로 취착하는 다섯 가지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이제 오치온을 볼 때는 이게 딱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물질이다,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물질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물질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의 사라짐이다 또 이것이 행들이다, 이것이 행들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행들의 사라짐이다 또 이것이 식이다, 이것이 식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밖으로, 안 밖으로 또 일어난 현상, 사라진 현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래서 아, 법이 있구나 하는, 법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 챙김이 확실히 되고 그렇게 되면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래서 마으시 사여도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뭘 볼 때도 있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아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 때 본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본다 하며 마음을 챙기는 자는 볼 때 보면 본다는 건 볼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눈 감성 물질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눈 감성 물질은 궁극적 실제입니다 실제라서 산매를 얻어야 볼 수 있죠 어쨌든 눈 감성 물질, 그냥 또 눈의 감각을 본다 그래도 됩니다 그다음에 보이는 대상, 보이는 형색 이것을 보게 되면 물질 무더기를 아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볼 때 내가 눈 감성 물질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본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보고 난 뒤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그런 느낌을 딱 이래 알게 되면 그것이 수온, 느낌 무더기를 아는 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행동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이는 형색에 대해서 저거는 뭐구나 하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식 무더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온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런 걸 볼 때 접촉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접촉은 항상 대상을 대하면 일어나죠 접촉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자극을 받거나 또 뭘 원하거나, 어떤 또 믿음을 내거나 뭐 그런 것이 이제 행의 무더기입니다 행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이래 보면서 거기서 뭔가 막 일어나는 이거를 잘 보면 행운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또 아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는 마음을 자기가 있다고 딱 알면은 그 식온, 식온을 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유심히 보면 오온을 이래, 지금같이 말한 식으로 하면 오온을 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보면은 아, 이거는 물질 어떤 성품만 있다 또 이거는 느낌 성품만 있다 하는 느낌이다, 행이다, 식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부처님께서 물질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형성들이다, 이것이 의식이다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든 뭘 할 때든 간에 지금 말한 대로 하면은 그 순간에 오온을 이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온들을 볼 때 잘 보면은 예를 들면 물질을 이야기하면은 이 누운 감성 물질이나 보이는 어떤 형색 또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그걸 자세히 보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사라집니다,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물론 산멸을 얻으면 훨씬 빨리 보이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생멸의 지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무명이 아직 사라지지 않아서 이 물질이 생겨난다 무명이 사라지면 이 물질은 사라진다 또 절기고 애착하는 가래가 아직 사라지지 않아서 이런 물질이 생겨난다 그렇게 보는 바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아는 것은 생겨나게 하는 원인법들과 사라지고 소멸하게 하는 원인법들을 유추를 통해 추척하는 생멸의 제다 유추도 있지만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 생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 등의 생겨남과 사라지는 모습은 특별한 게 없다 단지 생겨나게 하는 원인에서 느낌, 인식, 형성들에서는 무명, 가래, 업, 접촉 이것이 원인이 되고 식, 마음은 무명, 가래, 업과 업하고 정신물질이 있을 뿐이다 앞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주석서에서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무명, 가래, 업, 음식이든지 이런 음식 네 가지 원인과 일어남 현상 다섯 가지 형태로 물질의 일어남이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무명, 가래, 업, 음식 그 원인이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되고 사라짐의 현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다섯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무적이들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법들인 오원에 대해서, 남의 법들인 오원에 대해서 때로는 자신의 법들인 오원에 대해서, 때로는 남의 법들인 오원에 대해서 오원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을 말한다 레아타 스님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볼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적인 것과 일어나는 현상 또 사라짐의 원인적인 현상과 사라짐 자체 이것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때 그걸 일으킨 어떤 원인, 또 일어남 자체, 사라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념처의 다섯 가지 장애와 법념처의 두 번째인 오원에 대한 이것이 오원이다, 오원의 일어남이다, 사라짐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법념처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ffront 후 보조수den frequency 안납니다 Which can we garden